이슈의 스윙 체인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오늘은 많은 아마추어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몸통 꼬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제를 몸통 회전 만들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몸턴, 몸통을 어떻게 잘 꼬을 수 있는지 바디턴 스윙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럼 저는 너무 쉽게 말씀을 드려요. 골프 스윙 중에는 회전이 분명히 있으면 어딘가에는 받쳐주는 근육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체랑 상체가 우리가 이렇게 어드레스를 잡게 되면 하체는 분명히 딱 지지를 정확하게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발바닥 쪽이나 하체, 허벅지 쪽에 그리고 골반, 코어를 상당히 훈련을 많이 시키는 트레이닝 같은 것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상체는 가볍게 가볍게 몸턴이 된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집에서 수건을 잡거나 이렇게 보면 물기를 짤 때 약간 트위스트 되듯이 이렇게 쥐어짜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로 이렇게 쥐어짜면 안 되겠지만 이미지를 그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체는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클럽을 이렇게 잡고 있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몸을 돌리는 느낌을 가져가는 게 상당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실 때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다른 것보다도 지금 도구를 좀 이용해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이 고무줄을 좀 이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은 집에서 연습을 하실 때는 첫 번째로는 제가 클럽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스트레칭 밴드나 이렇게 보면 스트레칭 밴드 같은 걸 사용하셔도 되는데 제가 보기 좀 더 편하게 이렇게 고무줄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거를 집에서 이렇게 TV를 보시거나 했을 때 지금 따라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왼발에다가 이렇게 발을 딱 이 고무줄을 좀 고정시켜 놓고요. 그립을 똑같이 취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드레스잖아요. 7번 하이어나 드라이버나 잡을 때 그 기준으로 어드레스를 똑같이 잡은 상태에서 하체를 최대한 고정한 상태에서 왼손, 오른손을 밀어주면서 천천히 천천히 백스윙 탑을 만드는 연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최대한 제 왼쪽 무릎을 한번 보게 되면 왼쪽 무릎을 반대쪽으로 좀 지지를 해준다는 느낌으로 하체를 고정시키고 백스윙을 천천히 천천히 가져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백스윙 탑을 만들어주시는 느낌을 가져가면 상당히 몸의 코일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몸의 트위스트가 되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연습장에서 연습을 할 때도 이 연습을 똑같이 하셔도 괜찮아요. 백스윙 연습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그립에다가 똑같이 이렇게 셋업을 잡은 상태에서 백스윙 탑을 천천히 천천히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걸리는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몸의 균형을 잡으면서 왼쪽 팔 그리고 몸통이 천천히 밀어주면서 백스윙 탑을 조금조금씩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우리 몸의 텐션을 충분히 느끼면서 수행을 할 수가 있죠. 지금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은 벌써부터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고 계신데요. 이상윤 님이 방금 걸 보셨나 봐요. 백스윙 시에 왼발을 최대한 잡아놓는 게 좋은 건지 어느 정도의 움직임을 가져가는 게 좋은지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 수치를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은 제가 예를 들어서 왼발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그립을 잡고 예를 들어서 이 무릎 자체가 5cm, 10cm만 더 가시면 거기까지면 괜찮습니다가 아니라 사람마다는 신체적인 조건들이 다 달라요. 유연성이라든지 근력이라든지 이런 게 틀리기 때문에 내가 버틸 수 있는 만큼만 최대한 버티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테이크 백을 천천히 가볼게요. 제가 보낼 수 있는 위치까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하프 스윙까지예요. 이 하프 스윙이 넘어가게 되면 저도 근력이 꼬임이나 이런 것들을 더 이상 못 버티기 때문에 백스윙을 올리려고 할 때 다리가 조금 조금씩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꼬임이 적으신 분들은 처음에 스타트 때부터 골반 자체가 이렇게 스타트가 되세요. 뒤로 빠지는 스타트가 되니까 몸의 꼬임을 못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길이라기보다는 내가 테이크 워일을 충분히 보내주면서 버틸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버텨서 백스윙을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슈 프로는 유연한 편이에요. 저는 거의 무릎에서 허리에 올라가는 직전까지밖에 못 버티겠더라고요. 개인차가 있는 것 같아요. 프로들마다도 개인차가 있어요. 저는 사실은 되게 근육이 막 있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있어요. 근육이 근육이 있나요? 근육이 있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스트레칭이나 이런 걸 좀 꾸준하게 하는 편이에요. 제 나이에도.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이것도 이 고무줄 하나 가지고도 되게 연습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을 잡고 갔을 때 보면 길이를 좀 길게 해서 잡은 상태에서 보내주게 되면 아무래도 좀 길이가 고무줄이 좀 길게 되면 좀 더 편하게 백스윙을 올리실 수가 있고요. 이거를 조금 더 짧게 제가 조금 짧게 간다고 하면은 몸이 더 팽팽하게 올라갈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집에서도 이런 텐션을 느끼는 연습을 하게 되면 스윙의 리듬도 좋아지지만 일가성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빈 스윙을 연습하시는 것보다 저렇게 고무밴드를 활용하시면 저항력을 느끼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치를 끌어내는 데는 좀 도움이 꽤 많이 되는 연습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집에서 손쉽게 하면서도 정말 효과적인 연습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갖고 가야지 내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화면을 보시고 고무줄로 저렇게 연습하면 되는구나라고 생각만 하시고 안 하시죠. 실천을 잘 안 하시는데. 그렇죠. 이걸 꼭 하셔야 돼요. 정말 집에서 제가 항상 숙제를 내드린다는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하루에 정말 천천히 해서 내 텐션을 느끼면서 10개씩만 하신다고 하면 왜 골프 쳐서 허리에 살이 안 빠진다. 이 뱃살이나 이런 거 안 빠진다는 분들 있잖아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텐션을 이용해서 공을 치다 보면 이 복근이라든지 이런 데에 이 코어가 되게 강화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이걸 꼭 따라해서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스윙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셋업을 쓰고 공을 치는 걸 하나 보여드리면 처음에 저는 왜그를 한다고 말씀을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클럽을 보낼 때까지 다리가 이렇게 따라간다는 느낌 빠진다는 느낌보다는 하체를 최대한 버틸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버티고 그 다음에 스윙을 한다는 느낌을 가져가시면 오히려 공을 칠 때 보면 최대한 몸을 버티면서 꼬임을 가지고 스윙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거를 좀 따라서 해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번째는 많은 분들께서 좀 잃어버리는 레슨 좀 잊어버리고 있던 레슨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PG 투어 경기를 보거나 아니면은 모든 선수들이 이제 그 샷 들어가기 전에 클럽을 잡은 상태에서 대부분의 선수들이 왜그를 하지만 왜그를 다음에 이 다리 동작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다리 동작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백스윙 꼬임에도 연관이 있다는 거죠. 선수들은 균형을 정확하게 잘 잡아서 일관성 있는 스윙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몸으로 처음에 들어갔을 때 준비를 벌써 하는 거예요. 보통 많은 아마추 분들이 셋업이 되시면 스탠스부터 잡아놓고 어드레스를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얼마만큼 잘못된 동작이냐면 방향도 잘못 쓸 수 있죠. 그리고 어드레스 간격도 모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립에 힘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준비 자세 제가 몸통 회전을 말씀드리지만 이 준비 자세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금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선수들이 어드레스를 할 때 보면 클럽을 먼저 타겟 방향으로 맞춰놓고 그립을 잡고 발을 지금 잘 보시게 되면 이렇게 교차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발을 교차해 놓는 이유는 내가 우리가 스윙을 할 때 보면 회전 운동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회전 운동을 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중요한 거는 어느 중심을 잡아놓고 돌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뒤로 중심을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의 어드레스를 쓰고 그다음에 양발을 넓혀야지만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하는 열십자가 정확하게 중심을 잡고 셋업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좀 이용한 제가 레슨을 말씀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양발을 교차해 가지고 백스윙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저희 선수들이나 아니면 아마추어분들 많이 사용하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발을 이렇게 공을 치는 것처럼 조금씩 조금씩 이제 뒤꿈치 지금 오른발 뒤꿈치가 앞으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은 이제 백스윙이기 때문에 오른발이 조금 앞으로 나와 있고 왼발이 조금 뒤로가 있다는 느낌으로 어드레스를 한번 서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백스윙을 쓰게 되면 골반의 위치라든지 어드레스 간격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드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보통은 텐션을 잘 못 느끼는 아마추어분들이나 아니면 프로들 중에서도 요즘엔 여러 스윙들이 있죠. 스틱 엔티티도 있고 아니면 몸통이랑 처음에 너무 같이 가져가려고 하다가 아마추어분들이 미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에 이런 동작을 취하면서 내가 몸의 스타트를 어디부터 가져가면서 몸의 꼬임을 가져가는지 아시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셋업을 쓴 상태에서 클럽을 먼저 보낸다는 느낌으로 가져가게 되면 중심을 그때까지 잡아주셔야 돼요. 이거를 테이크백을 보내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따라간다든지 아니면 백스윙을 간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다든지 그게 아니라 중심을 정확하게 잡은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쓰셨으면 백스윙을 쭉 보내주면서 어깨 회전을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공을 칠 때도 발을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백스윙을 만들어 놓고 공을 치는 연습을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발을 교차해가지고 백스윙 탑이 올라가셨을 때 올라가는 백스윙 크기가 내가 최대한 몸의 꼬임을 가져가면서 만들 수 있는 백스윙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제가 몸통의 꼬임을 얘기를 하면 반대쪽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똑같이 잡아주신 상태에서 백스윙 탑이 올라갔다가 다운스윙 내리면서 클럽을 툭 던지게 되면 몸 앞에서 회전이 될 때도 이런 식으로 몸 앞에서 그냥 돌아준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좌우 빈스윙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스윙 연습을 해주시고 백스윙 들었다가 던지는 연습을 하게 되면 우리가 몸의 텐션을 끝까지 다 느끼면서 회전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연습 방법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클럽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몸의 회전 가슴을 잡은 상태에서 손바닥을 놓고 도는 회전 이런 느낌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린 거 그거를 꼭 기억하셔가지고 몸의 회전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렇게 클럽을 옆으로 놓은 거는 맨손으로 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인데요. 제가 주로 겨울철에는 집에서 연습하는 게 사실은 간편하잖아요. 연습장을 나가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연습법을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지금 손바닥을 지금 이렇게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우리가 공이 있는 쪽으로 공이 있는 쪽으로 손바닥을 이렇게 밀어놓고요. 백스윙 탑을 천천히 보내면서 이 골반이 백스윙이 올라갔을 때 더 이상 안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이 오른쪽 골반을 살짝 열어주셔도 돼요. 몸의 회전을 조금 더 가져가기 위해서는 골반을 조금 회전을 하면서 이 양손 자체를 가볍게 떨어뜨리면서 뒷주머니에다가 이렇게 넣는다고 생각하면 뒷주머니에 넣는다고 생각하면 왼쪽 어깨가 어느 순간에 회전이 최고로 많이 돌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는 이런 연습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어떻게 보면 몸의 회전을 가져가면서 연습하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재미있는 방법으로 연습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드레스 쓴 상태에서 우리가 보면 뒤에다가 이 벽 짚는 연습을 좀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실제로 저희 선수들이나 아니면 저희 레슨 해드리는 회원님들을 몸이 스트레칭을 할 때도 보면 최소한 한 10분, 15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고 그 다음에 공을 치라고 말씀드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백스윙 탑이 올라갔다가 등을 짚고 다시 등을 짚는 연습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시범을 한 번만 좀 제가 도와드릴까요? 지금 시범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오영도 님께서 백스윙할 때 몸통 회전이 평소에 원활하지 않은데 유연해질 수 있는 연습 방법이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지금 보시면 되세요. 오영도 님 지금 보고 계시죠. 이거를 해주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세요. 제가 처음에 백스윙이 하차를 고정으로 해서 따르면 되나요? 아니요. 먼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으로 가요? 자 손바닥을 하시고요. 네. 이렇게요. 네. 그렇죠. 어드레스를 똑같이 잡는 거예요. 네. 이렇게요. 너무 흔들진 마시고요. 네. 또 엉덩이 외교를 하셨어요. 백스윙을 한번 든다고 생각하시면 이 손바닥이 항상 몸 앞에 모아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잡아드리면 살짝 쳐드릴게요. 그렇죠. 가고 오. 그렇죠. 아 이게 모아서 모아서 같이 가야 돼요. 그렇죠. 자 또 한 번 더 해볼게요. 갔다가 이런 느낌. 그렇죠. 좋습니다. 어떠세요? 좀 땡기시죠? 네. 스트레칭 제대로 잘했네요. 제가 오늘 몸통 회전 방법을 말씀드리니까 저도 지금 약간 얼굴이 빨개졌는데 땅이 날죠. 저 얼굴 밟게요. 네. 평상시에 이런 연습들을 상당히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어드레스 셋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손바닥을 이용해서 내 몸이 충분히 돌아서 등을 짚는다라는 지금 이 벽을 짚는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돌아주시면 내 몸의 텐션을 좀 이용할 수도 있지만 회전도 더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냥 처음에는 이 회전을 가져가실 때 너무 하체를 잡아놓고 내가 이렇게 회전을 가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이 백스윙 턴이 잘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오른쪽 골반을 살짝 열어주면서 처음에 짚는 연습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하체를 조금 더 버틴다라는 느낌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면 분명히 회전은 많이 늘어나실 수가 있어요. 이 근력은 근육이나 근력이라든 거는 계속 쓰면 쓰면 쓸수록 점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스트레칭한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충분히 회전 양이 많이 증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혼자 갔을 때는 벽에서 연습할 수도 있고요. 같이 동반자가 있을 경우에는 방금 전처럼 이렇게 다정하게 다정하게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꼬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계신 게 정수식 님이요. 백스윙 시에 좌측, 왼쪽 팔을 반듯하게 펴야 되는지 저희가 연습할 땐 그냥 구부정하게 연습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체를 잡고 연습을 할 때 팔을 쭉 펴야 하나요? 아니면 조금은 구부려도 되나요? 쭉 펴면 꼬임이 잘 안 되신다고 느끼시나 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많은 투어 선수들이 스윙을 할 때 보면 왼팔을 쭉 펴면서 하는 동작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분명히 처음에 배우실 때도 왼팔을 충분히 펴라고 말씀을 많이 들으실 건데 이거는 조금은 저는 우회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왼팔을 가지고 이렇게 반동을 주면서 스윙을 하시잖아요. 이때 내가 최고의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 내 몸 백스윙 탑에서 내 몸이 먼저 돌고 그 다음에 클럽을 휘두르려고 하면 이 왼팔 자체는 펴지거나 구부리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단지 너무 팔꿈치가 많이 구부러져가지고 백스윙 포지션이라든지 스윙의 포지션이 무너진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어떤 거를 좀 비교해드리면 좋냐면 제가 야구 타자를 비교를 해드리면 공이 날라올 때 보면 야구 타자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구부러져 있어요. 팔꿈치가 어떻게 되어있죠? 구부러져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공을 칠 때 내가 피려고 하는 거구나. 공이 날라올 때 내가 힘을 쓸 때 피면 되는 거고 백스윙 탑에서 이게 구부러진다고 해서 내가 스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필요는 없어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왼팔이 경직될 정도로 펴지는 게 오히려 더 안 좋으세요. 그래서 몸에 꼬임을 가져갈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전에 그냥 그립을 잡고 가시면 되는데 제가 손바닥으로 놓고 이렇게 회전이 되라고 말씀드린 건 팔꿈치 봐보세요. 팔꿈치가 펴져가지고 하면 회전의 제한을 좀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클럽을 올리실 때 보면 왼팔을 쫙 핀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좀 텐션을 가지고 백스윙 턴이 된다라는 느낌을 가져가셔도 충분히 그냥 멋있는 스윙을 만드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거는 너무 개의치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정수식님의 질문을 통해서 또 몸통 회전뿐만 아니라 몸통을 회전할 때 왼팔의 펴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까지 더불어서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몸통 회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시 프로에게 배워봤는데요. 주요 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함께 보시죠. 먼저 고무밴드를 이용해 하체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면서 상체 꼬임을 가져가는 연습이 좋고요. 상체 위주의 스윙을 가져갈 수 있도록 양발을 앞뒤로 교차한 뒤 백스윙의 꼬임을 느껴봅니다. 또 맨손으로 어드레스한 뒤 백스윙 톱에서 왼손으로 오른쪽 바지 뒷주머니를 잡아 어깨 회전 체크를 하면 몸통 회전을 증가시킬 수 있으니까요. 몸통 회전에 도움이 되는 연습법 꼭 기억해 주세요. 자세히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